또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어쨌든 또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펀드스트랙 같은 곳에서는 이제 10월은 약세장 킬러 이제는 정말 10월 약세 킬러 이제 정말 주식은 반등할 때가 됐다 막 이러면서 대형 기술주들 매그니피슨트 세븐 같은 데로 몰려가지 마시고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을 봐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의 분위기들을 보면 7월 8월 9월 3분기 동안에 금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 올라오는 과정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소형주에 더 치명적이거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체력으로 치면 펀드멘탈이 상대적으로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직업들이 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쪽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트리거가 됐던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일단은 지금 이쪽에 포지션들을 비워있었을 테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반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쉽게 보시면 낙폭과 대주라고 하죠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이 지수 반등의 초기 국면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10월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여기 저 시작하기 전에 부장님께서 아 그래도 걱정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부장님은 사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10월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낙폭과 대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올라올 수 있겠지만 부장님이 좀 갖고 계셨던 다른 견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시장 대응을 할 때 사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약간 단기 대응이랑 조금 더 뒷단까지 보는 그림들은 조금 차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사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전반적으로 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 다 비중을 포지션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낙폭과 대 쪽에 중소형주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비중을 좀 높이면서 한번 좀 10월달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금리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10년 물 금리 보셨던 것처럼 이 장기 금리 쪽이 어쨌든 더 경계감들을 많이 반영을 했었고 워슈팅이 좀 갔던 영역이기 때문에 얘들이 금리가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고 이 과정들에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기 금리 쪽들이 내려올 때 장기 국채들이 사실은 변동성이 가격의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채권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을 자본 차익을 좀 얻을 때는 사실 장기 투자 장기물 중장기 구간 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구간들을 건드려가지고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채권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지금 일단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조금 더 뒤까지 같이 보면은 저희가 사실 계속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형성 대형기술주들 빅테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그 정점을 통과하는 배경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되는 금리 정책이 바뀌는 초기 국면에는 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주가가 재미가 없거든요 과거 패턴들도 이게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기업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을 팔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쌓아서 수익을 내는 건데 뭐 이게 두 가지 부죠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가격이 있고 물량이 있고 그래서 둘 중에 뭐 둘 다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 수익은 매출이 훨씬 커지는 거고요 가격 올라가고 높은 가격으로 많은 양을 팔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커지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작년이랑 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았던 것들은 사실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행보를 하더라도 이게 그냥 어쨌든 가격의 효과로 인해가지고 실질로 저희가 따지면은 조금 이제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매출의 파이는 계속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실적이 좀 뭐 어쨌든 숫자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발생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물가도 안전 국면으로 들어가고 경기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이 Q 그러니까 물량도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기업 실적의 모멘텀들이 이렇게 더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냉정하게 좀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걸 이제 저희가 주가를 이제 계산할 때는 금리를 또 할인율로 써가지고 미래에 판매될 실적 예상치들도 이렇게 나눠서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것도 변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변화한다라는 거는 물량, 어쨌든 분모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좀 낮아지는 그림들이 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탄력도 조금 이제 둔화될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조금 보면은 차별화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테마들이 조금 더 같이 또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빅테크를 좀 쉽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빅테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장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꼭 경기와 관련 없이 약간 이 뭔가 이렇게 캐시카우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이 해계머니를 가져가면서 약간 실적 성장에 대한 희소성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차질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업종들이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지수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있고 약간 이런 희소성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들을 보면은 약간 차별화 장세가 좀 다시 또 펼쳐질 가능성들이 뒷단에서는 좀 잇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보면은 마이어 포럼과에 대한 그림들 보면은 사실 중장기관들의 금리들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단기기물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수치하면서 채권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도 같이 좀 동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략의 변화가 단기랑 그 뒤 중장기 전략은 지금 조금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변화가 단기기물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rising 중장기 전략도 같이 쓴 경쟁력이 감사합니다.